준우야 잘잤어 래기? 엄마 봐봐요 이거 우와 바람개비 사탕이 아저씨가 사오셨지 준우 먹으라고 일어나자마자 먹는거에요 이거? 먹어봐 그럼 먹고싶으면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어요? 잘잤어? 짱은 형님하고 잤어? 엄마 당근이가 없어요 당근이가 없어요? 네 아니 얼른 먹어요 끈적거려요 먹는다며 엄마 먹어야지 밥 먹을까? 바나나 맛이야 바나나 이게 뭔 맛이야? 바나나 맛 오렌지 맛인데? 부러베리 맛인데 부러베리 맛이야 얼른 먹어 쌀기 맛이고 찡 응 이거 메론맛이에요 메롱 메론맛이에요? 네 엄마는 엄마는 검정 옷이에요 엄마는 엄마는 검정 옷 입었어요 준우는 메리아스 입었어요 엄마 나 여기 왜 어디 왜 이래요? 왜요? 괜찮은데요? 얼른 먹어요 끈적거려요 얼른 먹어요 끈적거려요 준우가 아야 끈적거려 엄마 손에 묻었잖아 얼굴도 끈적거렸는데 얼른 먹어요 쑤 얼른 먹어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준우씨 네 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오늘 맛있어? 응 밥 안 먹을 거야? 엄마 나 티비 틀고 싶어요 티비 틀어줘? 네 마침내 마침내 감사합니다.